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SK하이닉스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문득 떠오른 한 문장입니다. 어라차차 소부장이란 그런 주제로 진행된 이 행사는 지난 1년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서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해온 기업과 국민들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소부장 강국 및 첨단 산업 세계 공장으로의 도약을 다짐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분석 및 측정 장비를 활용해서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프라스소 등을 시험하고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 연구원들의 장비 시연 및 개발 과정을 참관한 문 대통령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던졌습니다. 무엇보다 해보니 되더라라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가장 크다 이런 발언뿐만 아니고 이번 행보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을 참관하고 방문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광경책이 특히 대일 광경책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완의 과제로 한일관계의 갈등과 분쟁 문제는 덮어버린 채 1년을 끌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여름 지소미아 파괴 문제를 갖고 상당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동안 해결되지 않는 채 그냥 봉합해버린 이 환부가 다시 8월달에 다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년을 끌어온 한일관계의 중요한 행안 과제가 다시 부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에 한국의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서 지소미아 파괴 문제가 등장되고 또 올해 2020년 8월 4일부터 현금화를 위한 법적인 절차가 마침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한국법원은 신일철주금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한국에서 진행 중인 일본 직용기업들 자산에 대한 압류 신청은 무려 10건이나 됩니다. 7월 14일자 중앙일보에는 임한택 한국외대 초빙 교수이자 전 외교부 조약국장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그냥 한일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의 글이 아니라 오랫동안 외교 현장에서 외교 업무를 지켜봐왔던 또 추진해왔던 분의 기고문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책을 좀 더 적나라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의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간단한 해설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택 전 외교부 조약국장의 주장입니다. 일본은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한일관계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한국 측이 현금화를 단행하면 바로 보복 조치를 할 것이란 보도도 나온다.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되죠. 그러나 지난해 지소미아 사태처럼 문재인 정부는 이런 배랑 끝 상황까지 내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뿐만 아니고 현재의 부정선거 문제 등 다양한 그런 이슈를 다시 반일감정을 조성해서 문제를 해결할 그런 추진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려하게 됩니다. 다시 임한택 조약국장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원고들과 일본 직용기업들이 직접 합의하는 방안. 한국의 청구권 수혜기업과 일본 직용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한국 정부 또는 수혜기업이 우선 대위 변제하고 이후에 일본 직용기업들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하지만 이런 모든 방안들은 일본 직용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전절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일 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1965년 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일체의 일본 기업들이 책임을 지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19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책임은 소멸하였다는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일본으로부터 어떤 양보를 얻어낼 수 있지 의문입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전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피려갑니다. 문제가 많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이 한일 관계를 크게 악화시키는데 결정적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원인의 제공자가 일본이 아니고 바로 한국이고 한국의 대법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렸으면 안 됩니다. 다시 임 국장의 주장입니다. 임한대 국장의 주장입니다. 만약 한국이 현금화를 강행한다면 일본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다. 예컨대 한일투자보정협정위반을 구실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ICSID에 해부하거나 한국이 응하지 않더라도 ICJ에 일방제소해서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려 할 것이다. 만약에 한국이 현금화를 단행한다면 일본은 금융 보복을 단행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단순히 물리적 그런 제품에 대한 규제가 아니고 금융 제재를 강요하겠죠. 금융 제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입게 될 건가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어야 될 겁니다. 또 임한택 조약국장 전조약국장입니다. 또 다른 방안은 한국 정부가 용단을 내려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규제를 우리 스스로 이해하는 방안이다. 고육책 같은 출구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국내 수혜기업 및 일본 직룡기업의 자발적 기여와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약속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약속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정말 옳은 게 뭐냐. 2018년대 자국 중심에 대부분 한국 대부분 판결을 떠나가지고 정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뭐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주목하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한국 정부가 용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불편한 진실을 누구도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임한택 전조약국장입니다. 설령 과거정부가 맺은 협정에 문제가 있다 해도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국가로서 이것을 포용함으로써 우리의 자긍심과 일본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보여줄 수 있다. 정오와 불신을 계속 미루거나 영속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제는 매듭 짓는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다. 지도자의 용기와 국민의 지지를 결집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지도자지 국민은 아닌 거죠. 문제는 지도자입니다. 문제는 집권 세력인 거죠. 한일관계를 순항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의지가 없다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반일감정을 이용해서 국내 정치 문제 이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시 8월 달에 파국으로 가겠죠. 다음 질문은 다시 생각하는 일입니다. 다가오는 8월에 또 한 번 한일관계가 경랑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고 문정부의 의무입니다. 큰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한일관계를 이용한 국내 문제의 해결 이런 부분도 분명히 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한일관계가 파탄상태에 빠지면 누가 덕을 볼 수 있겠는가 그런 점을 정말 현명한 국민들은 깊이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국내 문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충분히 그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일관계를 또 이용하려고 하겠죠. 그 점을 대단히 우려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길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